안녕하세요. 타쿠 국가대표 장호진입니다. 김종원입니다. 잘 맞았어?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공격적이고 이런 빠른 성향의 선수여서 종훈이 같은 선수는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되게 차분하고 서로 장점을 살려주면서 경기를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어찌 됐든지 미쳐야지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중국의 홈이지만 경기를 좀 더 즐기다 보면 미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미쳐가지고 금메달로 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너로 너무 많은к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